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하신 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있는데 식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그리고 피 흘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식사하시던 도중에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참 당황스러웠던 일은 이방인 종들만 하였던 발을 닦는 행위를 주님이 하실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날 그는 완전한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세족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헌신과 섬김 정도로만 주님이 발 닦아주신 것을 생각하지요 오늘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족식의 의미가 단지 헌신과 나자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신 의미를 그리고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신 그 장면이 꼭 빌리뽀서 2장의 말씀과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그저 나자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은혜에 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품고 가정이나 세상이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저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세상에 살며 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주와 함께 다락방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상처입고 죄 많고 용서와 사랑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우리 삶 속에 보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성경 속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는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상처가 여전히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혼자 외로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을 불러 모으시고 수업 시간에 좋아하는 색깔을 적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이 마치고 선생님이 저만 따로 부르세요 전교생 중에 저만 부르셨답니다 초등학생 중에 검은색을 좋아하는 아이는 저밖에 없어요 아마 커서 생각해 보니 선생님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점검해 주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검은색 세상 같았습니다 한 번도 초등학생 시절 친구를 사귄 적도 없고 늘 놀림 받고 그래서 상처 입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던 중에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사랑은 참 좋은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대일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어리신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해자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참 천국 같아요 그러나 뒤를 돌아서면 늘 험한 말과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분노와 그리고 다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당 한켠에 앉아있는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저의 뺨을 올려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 자녀가 재수없게 제 마음에는 영혼의 큰 멍과 상처가 입혀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고 도무지 십자가의 능력은 공동체를 향한 능력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해를 하면서 그것이 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살려고 왔다고 살고 싶어서 왔다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살고 싶어서 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죠 어부, 세리 다 상처 입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렸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직업적인 어부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제국으로부터 토지를 빼앗겨 먹고 살려고 그물을 내린 이들도 있었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 참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죠 가만 묵상해 보면 그의 분노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렇게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론 유다 더더욱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지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한봉의 13장 1절에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새겨두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기도 했지만 여전히 죄 많고 상처 많고 세상으로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식탁을 나누신 주님은 가론 유다의 발도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도 주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스스로가 죄책감에 못 이겨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했을 뿐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길로 갔을 뿐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형평과 나의 상황과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런 마음 가진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가론 유다의 길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가십시다 저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런 표현이 참 부러웠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는 것이고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저의 상처로부터 저를 살린 참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목해자였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설교도 했지만 그 사랑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야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역하면 교회에서 50대 60대 남성분들만 봬도 마음이 울렁해요 도무지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역사하는구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온종일 사역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사무실을 그렇게 오가면서 주님께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좀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즉각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언제까지 고쳐달라고만 할테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고쳐주었음을 믿으라 그것이 상처로부터 저를 일으키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사람 그런 아픔을 용서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주셨던 감동을 붙잡는데 주님이 저에게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너도 상처 준 사람이다 그리고 너도 용서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상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주님이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의 실상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한을 품는 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상처를 만났으니까 그러니 원한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지 목계자의 자녀를 살면서 가정의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부모님이 당하시고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짧은 시간 안에 몸무게가 급격히 감마하시고 질병을 얻으셨습니다 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도시를 떠났습니다 도무지 그 도시를 향하여 얼굴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 이름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그 이름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은아 주님이 아시잖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야 한다 그때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이 진짜 내가 자유해지는 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구나 그 마음을 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와 사랑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더욱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이방인 종들만 하는 발을 닦는 일을 직접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은 1대1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주님의 용서를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주님이 꼭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14절에 15절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은 감격하시지요 그러나 정말 가족을 용서하십니까? 공동체 안에 잘못 일어난 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십자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참 귀한 서적을 통하여 도전을 주셨습니다 용서로부터 얻는 자유라는 챕터에서 그분이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를 소개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누구보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채무를 다 담당하셨죠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용서받은 자야 내가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어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야 그것을 바라보는 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일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금으로만 환산하여도 무게로 따질 때 375톤이나 되는 금이랍니다 그와 같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백테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그토록 괴롭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너도 용서받은 자다 그리고 너도 용서해야 할 자다 사랑해야 할 자다 그것이 너의 자유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닦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주님은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도 올려드리셨어요 주님의 소원이자 갈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소원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품었던 강렬한 갈망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열망하셨던 것이지 용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서 사랑하려고 애쓰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은혜로 채워지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저는 주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용서하지 못함이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히 용서와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유한복은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 베드로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사랑하시고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배반한 이후에도 사랑하십니다 친히 발을 닦아주셨던 베드로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주님 그때 주님은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주님 앞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며 여전히 상처에 묶이고 죄 가운데 묶이고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신다고 믿어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배신자였던 그에게 양을 먹이라 일을 맡겨주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맡기신 것이구나 보물을 맡기신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헤아려져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양 목숨 버릴 만큼 사랑하셨지요 주님은 당신의 양 아홉 마리는 잠시 두는 아픔이 있더라도 찾아 헤매시면서 맡기셨지요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구덩이에 내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을 다 당하셨지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양을 맡기신 것이 보물을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이 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고백했던 날 주님은 제게 성공을 주마 행복을 주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보물 주님의 마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저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정의 양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배반자였던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보물을 내어주신 주님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 십자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엄청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발을 닦아주셨던 것이 그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식사하기 전에 발을 닦을 때마다 주님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매일 식사하며 빵을 볼 때마다 포도주 앞에 놀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목해하면서 큰 상처가 왜 없었겠어요 사랑해 주고 그리고 세워준 자가 적반하장으로 상처 입히는 것을 왜 안 경험해 보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본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9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많았던 그가 상처투성이었던 그가 불합리한 일을 보면 행동부터 나가던 그가 어떻게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발을 닦으신 것이고 십자가가 바로 그 놀라우신 복음이구나 명확히 깨달은 날 그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다 닦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용서와 사랑 못할 상황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맡기신 양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에 품어졌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여러분 다 하시는 찬양이시죠 이 시간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이 내 발을 그렇게 닦으신다 믿음으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여러분 그 피로 지금 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참 자유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주님 나는 용서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상처받은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라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는 용서와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완전히 씻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상처 입은 자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자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씻은 받은 자 주의 사랑으로 씻은 받은 자 용서와 사랑받은 자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이 강단을 십자가 언덕으로 여기시고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계신 곳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 안에 온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오사라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십자가의 그 은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로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으니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로 들어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향해 가시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대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인생으로 들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통한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마다 하나님 그 역사하시니 분명히 일어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주의 놀라운 능력 완전한 능력 주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용서와 사랑의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이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를 씻으신 주의 보혈의 셈으로 나아가 완전한 정결함을 입게 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진정 용서와 사랑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의지할 때 오 주 하나님 놀라우시는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 오 주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 이 아름다운 카라멜 이 아름다운 아버지에게 사랑하시니 함께 하실 것은 있사오니 주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믿고 자며 나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카라멜 이 아름다운 카라멜 이 아름다운 카라멜 그 아름다운 카라멜 이 아름다운 카라멜